탈락 배틀을 통해 최종 탈락 크루가 결정이 됩니다. 탈락하게 될 팀은 해당 팀 마스터들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. 또 시작이네. 너무 잔인해요. 용납 못해요. 반드시 한 크루가 탈락하게 될 팀은 팀 팀 팀 팀 팀 됩니다. 예전에 그 악몽들이 자꾸 떠올라. 아 진짜 심해. 기말이야. 탈락 배틀을 시작하겠습니다. 우리가 진 이유를 나는 너무 잘 알아. 잘 못하면 확 떨어진다. 제가 끝까지 보여줘야 돼요. 알지? 정말 한 팀도 떨어지지 말자. 어느 팀도 떨어뜨리고 싶지 않았거든요. 여기서 한 팀이 떨어지면 사실 프로그램의 큰 손해라고 생각하거든요. 저희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. 멋진 승부를 펼친 두 크루 모두 고생하셨습니다. 탈락하신 크루는 무대를 떠나셔도 좋습니다. 부족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. 저희 한 명 하면 아직 보여주지 못한 게 많기 때문에. 절대 떨어지고 싶지 않고. 꼭 살아남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